사랑의 피를 맞아요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피를 맞을 때 울어둔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침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사랑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피어주세요 사랑의 피를 맞아요 네 알아요 석단의 김길승 공원님이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피를 맞아요 사랑의 피를 맞을 때 사랑의 피를 맞을 때 사랑의 피를 맞을 때 눈물인지 인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사랑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우산이 내 우산이 피어주세요 사랑의 피를 맞아요 사랑의 피를 맞아요 사랑의 피를 맞아요 사랑의 피를 맞아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